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우강시 인도원, 아이티밸리,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번호 2022 타경 747번입니다. 감염가는 5억 1200만원이며 대지권 10평형에 건물 매력은 34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체제가는 3억 2768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277만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2월 21일에 진행 예정이니 두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우강시 포일동 인도원, 아이티밸리, 아파트 공장 경매물권은 4호선 인도원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부강아시 생활권으로 포일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 공장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아파트 공장의 법적인 용어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심지내 공장 입지가 어려운 곳은 동일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과 일일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수자의 경우 정착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파트 공장의 운영에 있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적이나 산업단지는 위치한 공장일 경우 매입과 운영이 있어 제약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자격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경민학차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과 입지 그리고 배후 수요 등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취급물품의 유통과 출퇴근 이용에 의해 직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추후 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장시설 등에 이용하는 데 있어 사업상 적합성과 적합성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또한 입주물량의 체크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시 예상 임대료 확인 및 수익률 분석도 심도 있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납관리비 확인을 통해 명도 및 입찰가 산정 추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부분 판례상 공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체리 의무 또한 낙찰되게 있으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체계적이고 친밀하게 입찰을 준비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의왕 아파트용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의왕시 포일동 인도곤 아이티밸리 매물은 대지권 9.9평형의 건물 매장은 34평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5월 기준으로 5억 12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3억 2768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2월 21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27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4년 5월에 사용소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공무상 이방 건축물 등재및 이행강점에 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5월 27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7779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330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의왕시 아파트 공장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의왕시 지식산업센터 최근 매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체크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가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의왕시 지식산업센터 매물 효과가 여러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의왕시 아파트 공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한 예상 임대들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장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의왕시 아파트 공장 낙찰 내역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인근 아파트 공장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소개자랑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동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다침판에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착,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우왕시 인도군 아이티밸리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은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다침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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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